2023년 8월 7일생인 사람의 재능 인생의 종합에너지 숙지 23점 미성년기는 4점 성인기는 10점 노년기는 9점 각 시기별만점은 12점 남성 최고에너지 연령 1위 26세 2위 4세 3위 2세 남성 최저에너지 연령 1위 45세 2위 72세 3위 42세 여성 최고에너지 나이 1위 98세 2위 100세 3위 97세 여성 최저에너지 연령 1위 45세 2위 42세 3위 48세 안정된 일상생활과 업무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